여행을 떠나요. 준비됐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제가 2절에 물을 뿌릴 테니까 조금만 튀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바지가 나고 똑같네요. 대바지? 엄청 울렸네. 나는 그렇게 울려야 된다.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엄마는 걸리는 게 없어가지고 몰라서 그러네. 자, 그러면 준비됐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내가 뭐라고 그릴까봐 얼른 게 숨기네요. 이게 핀 거죠? 내가 갖다 쏠게요. 내가 핀 거 어디서 왔어? 자, 가봅시다. 출발. 자, 박수를 치듯이 갑니다. 흐르는 언덕에 햇빛을 매워 황룻빛 햇빛 중재를 여는 방향을 향해서 회복을 향해서 엉덩이 뜨듯 일기는 아침에 도심의 소름 수많은 사람 믿기 숨속을 벗어나봐요 매일 날이 소리가 들려오는 예곡 속에 흐르는 눈물이 찾아가 그것으로 여행을 떠나요 매일 날이 소리가 들려오는 예곡 속에 흐르는 눈물이 찾아가 그것으로 여행을 떠나요 cuer퉁 Assist이고 구부리wa 랩이 호쿠퉁 vivo 무게 선물누 시원한 Goronic 파란 나를 밭이 내내 입 햇빛 하늘을 보 고 SM W 소름만 surroundings 품 aque aquest 깡 developing 덩 통 자 갑니다 불어소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 내게 하늘을 보며 영혼의 부분도 새하시니 내 야리 소리가 길려오는 앰모 속에 흘리는 눈물 찾아 그것으로 여행을 떠나고 겨우의 행복 범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한테 범으로 나요 오 베르라리 소리가 길려오는 계속 흘리는 눈물 찾아 그것으로 여행을 떠나고 베르라리 소리가 길려오는 계속 흘리는 눈물 찾아 그것으로 여행을 떠나고 마지막 내 야리 소리가 길려오는 앰모 속에 흘리는 눈물 찾아 그것으로 여행을 떠나고 그나마 그나마 조금 시원하죠? 네 가만히 시원하는 거예요? 네 안 시원해요? 시원해요 시원하죠? 안 시원하면 얘기하세요 이거 하나 더 남았으니까 안 시원해요? 시원하죠? 시원해? 시원해요 우리 어머니 시원해요? 응? 시원해요 물 먹으라고? 아 그래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어 그냥 수돗물이야 네 네 아유 아유 괜찮아요 아니 뭐 이렇게 큰 돈을 주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참 역시 우리 땅뚱 단장님이 큰 번째입니다 그러려면 땅뚱 단장님 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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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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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보이는데 아니 근데 물 살짝만 물어볼게 왜냐면 물이 어떻게 이렇게 흘리는가 아니 봐봐 잠시만 살짝만 머리가 없으니까 그냥 머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흘리나 아 그냥 오른쪽만 흘리네 자 그래도 좀 시원하지 우리 닮아 막둥이입니다 남들이 보면은 저쪽에 우리 키 큰 놈이 막둥이인지 아는데 니 친구가 막둥이야 오랜 나이가 니가 몇 년 새해? 88년생입니다 88년생이면 몇 살? 30살 어 서른 살 근데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안 보이고 몇 살 아 스물다섯? 야 스물다섯으로 보인단다 어? 누가? 아 닮아가? 혹시 박시원이가 그쪽 아시는가? 맞아? 자 자 한번 가봅시다 광대 호야 주의가 실패 이스라엘 이스라엘 남들이야 즐거워서 골골 웃지마 모두들 신이 나서 숨을 쉬지마 난 몰래 아픈 사연을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고 군감장하고 노래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글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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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글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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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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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대라는 거 인정하시죠? 앵콜! 앵콜! 앵콜이요? 근데 그게 나한테 말이지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고마워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번 더 원하니까 이번에는 팝송으로 한번 가봅시다 야 팝송 그거 이제 베기키슬러브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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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리나로 갈게 모리나 아마 연령대가 50대 60대 분들은 이 노래를 고마워요 야 아따 내가 받은 거 다 어디갔어? 됐어 너놨어 일곱 장이다 일곱 장? 아닌데 야 일곱 장 밖에 안돼? 당겨오는데 자 자 이번에는 팝송으로 모리나 진짜 40대 50대 분들이 이 음악을 딱 들어보면 다 아는 노래입니다 팝송 모리나 하자 이번에는 나 혼자 힘드니까 같이 끌렸으면 한게 참 왜 허리 아프네 아니 이거 테스트 해보면 알아 하자 기분 좋아 오케이 해 형 야 손이 괜찮아 손이 안하고 이번에는 전이길이 테마 예술 때만에 이게 지금 현재 이게 하는거야 다른 얘기를 한 걸 다 틀려놔 하자 기분 좋아 자 카치 어? 아니 이게 많이 나와가지고 아가 깐통 기분 좋아 나 지금 안좋아졌어 자 이번에는 팝송을 한번 가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요 지금 연령대를 보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사모님들 진짜요 학교 운동장이나 코스부지에 가보시면은 이놈의 뱃살 뺀다고 어떻게 운동하는지 아세요? 더운 날씨에 그 햇빛 가려기 그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뒤집어 쓰고 장갑 끼고 토실 끼고 하는데 근데 뱃살 뺄려고 다들 이래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운동해가지고 뱃살이 빠져요? 때려주고도 안 빠져 왜? 아니 그렇게 운동해가지고 직구소 가면 밥 두고기 쳐먹는데 어떻게 빠져요? 안 빠져 근데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 운동을 하실 때 저희들이 판매하는 허리동울대 그거를 착용을 하시고 그러면은 3개월 걸리고 한달만에 뱃살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들 흉보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걸어다니실 때 옛날에 젊었을 때 고생들을 많이 해가지고 요즘에는 걸어다니실 때 이러고 걸어요 이러고 걸어봐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면사무소에서 뭘 준다고 그러면은 빨리 얘기해 빨려 어떻게 빨려? 손만 빨리 움직여 무슨 일이 아니에요 진짜요 말 그대로 허리를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내일이 마지막이고 진짜 오늘도 제가 언제든 부탁드렸는데 오늘 좀 일찍 나오세요 그랬는데 오늘도 별나물 좀 늦게 나오시더라고요 내일 일찍 나오시면은 저희들이 좀 일찍 시작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본 나오는 시간은 2시인데 그 전에 나오시면은 일찍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5시 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내일은 좀 더 일찍 나오세요 5시 29분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나오시면은 하고 자 이 행사는 저희 재래시장은 바로 이 재래시장 특구시장 살리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1회인데 내년엔 2회 3회 앞으로 쭉 행사를 하게끔 여러분들이 그만큼 시기를 많이 써주시고 많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3시기는 여기까지 모셔드리고 지금부터 우리도 하자 이름은 하자 승은 모십니다 고하자 고하자 음악을 틀면서 나온다고 합니다 가수처럼 감사합니다.